2차 전지는 LG와 삼성 등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국가 주력 기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만큼 기술 경쟁이 치열한데, 특허청이 2차 전지 특허 출원을 받는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고, 특허 심사 기간도 대폭 단축해 경쟁력을 더 높일 방침입니다. 고병건 기자입니다. 2차 전지는 충전에 다시 쓸 수 있는 전지로, 전기차 등 최근 시장 수요가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LG와 현대, 삼성, SK 등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데, 관련 특허도 연평균 13% 증가해 전체 특허 증가율 2%를 압도합니다. 특허청이 2차 전지 특허 심사를 맡을 전담 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3개과 규모로 기존 인력 45명과 민간에서 새로 채용한 심사관 38명 등 83명으로 운영됩니다. 2차 전지의 소재와 설계, 제어 관리 등 기술 생태계 전 분야에 걸친 특허를 심사합니다. 토종 기술로 생산 시설까지 갖췄을 경우에는 기존의 20개월에서 2개월가량으로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인 우선 심사도 적용합니다. 특허청은 지난해에는 국가 전략 기술인 반도체 전담 심사 추진단을 가동해 심사 기간은 줄이고 심사 질을 높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특허청은 앞으로 100여 명의 신규 전문 인력을 추가 채용해 인공지능과 바이오 분야에서도 전문 심사 조직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